얘네들 떨어질게요 오나온다 부림밤 부림밤 자 부림밤이 있어요? 아야야야... 뺴.. 뺴..뺴..뺴..뺴..뺴... 저기.. 거리를 벌릴게요 여기서 20초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거뺴 형..블림 한명에 칠산버림이 되어서.. 네네..뺴..뺴..뺴..뺴..뺴..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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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도 퍼바잉게즈에요 내가 페니커버 넣을게요 아니에요 지금 문앞으로 얕게 안받게 취소 취소 죄송합니다 가드룸 레디 가드룸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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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피곤다 빼어 빼어 지금 메인 이건죠 앞에 앞에 나가기 시발 온 솔러 스폰트 에브리언 SW 딥 5 4 3 2 빼 빼 빼 빼 풀 빼 풀 빼 S사이드에 붙어있지 마세요 S사이드에 붙어있지 마세요 N으로 빼요 N으로 빼요 샬롬 아꼈어 무채고 있나 1 1 1 병사 잡을게요 병사 가드 QW 가드 QW 가드 QW 가드 QW 가드 QW 여러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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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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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자이드 5 4 미 죽여요 이거 가드 빼 빼 빼 나와 나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N으로 N으로 워킹 N 나와요 나와요 샬롬 치지 말고 나와요 오케이 야 은신 주풀 있네 자 여기서 님들 더 내려가요 언덕 올라가지 마요 아직 아직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다음번에 거리를 벌려봐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씨발 딜러들 올라오지 마요 지금 문앞으로 얇게 5 3 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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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요 한번 나오기 유도해야 돼요 좀 킥 뛰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 문 가운데서 맞으면 존나 아파요 붙어서 문 두드리세요 한 10초 정도 시간 있어요 지금 그 바위 아우세님 있는데 문세있지 마세요 그 밤맞아요 거기 있으면은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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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리셋 풀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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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문앞으로 지금 문앞으로 잠깐만요 문앞으로 얇게 5 4 3 2 아 우리가 많이 터뜨렸죠 난 주디까나치에 형님들 문 떠들여요 붙여서 문 떠들여요 붙여서 문 떠들여요 그아버림만 조심하세요 에스벽에 붙지 말라고 했다네가 분명히 씨발 몇 번 말해 상대편 7초 남았어요 4초 네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엉덩이 오른쪽으로 엉덩이 오른쪽으로 엉덩이 오른쪽으로 엉덩이 오른쪽으로 디탱글 웨스트 봐줘요 웨스트 찰로그 칠거에요 아로마장 룩 웨스트 룩 웨스트 룩 웨스트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에스벽에 붙지 마요 여기도 엔으로 가세요 빼요 빼요 웨스트 빼기 웨스트워킹 키버킹 웨스트 키버킹 웨스트 여기 위에 문 때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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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딜러 말 죽었구나 지금 턴 아주 웨스트 웨스트 네 여러분 이 문 뚫고 뚫으세요 프리미스터 프리미스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S S 5 4 3 2 S S S S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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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풀 빼요 풀 빼요 완전 풀리세요 완전 풀리세요 초코에서 빨리 나와요 목잡아요 이 목잡아요 가드 잡아줘요 인사이드 가드 QW 오케이 여러분 왼쪽으로 나갈게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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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는 거 조심 여러분 왼쪽으로 더 나가요? 캐슬 밖으로 나가요? 캐슬 밖으로 나가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걸어요 오른쪽 밑으로 깊게 5 4 3 2 라이크 플러스 미쳤는데? 조심조심조심 아 야야 바쁘다 미안해 빼빠요 왔던 길을 좀 뺄게요 블루링당하나 이거 우리 초코 지금 정화 써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정화 됐으면 그만 빼요 안정화 됐으면 그만 빼요 계속 빼면 미래가 없어 님들 왼쪽으로 스프레드 NW 스프레드 NW 스프레드 NW 스프레드 NW 베드로 스프레드 NW 지금 턴 돌았어요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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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워킹 킵워킹 입구쪽으로 5 4 3 2 미쳤다 이거 미쳤다고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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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NW 왼쪽 밑으로 빼요 왼쪽 위로 왼쪽 위로 왼쪽 위로 왼쪽 위로 왼쪽 위로 초코 올라가요 컴 초코 초코까지 와요 초코 넘어갈 때 막힐거에요 초코 넘어갈 때 막힐거에요 로커스 있어요 진화면님 지금 초코 로커스 갈 준비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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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이 뭐해 씨발 저새끼 위치 병신같이 잡네 계속 애써와요 인사이드 5 4 3 2 아 씨발 초코 내려갈게요 초코 내려갈게요 초코 내려갈게요 인사이드 박아요 3 2 1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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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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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컴퓨터 기다릴게요 펀치왕님 초코 홀드 좀 해주세요 저기 내려와서 웨스트로 2파티 딜러 몇명 남았어요 딜러 3명 4명 네 여러분 내가 신호점이면 초코 가는거에요 알겠죠 지금 초코에서 오른쪽 위로 얕게 5 4 4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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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방방방방방 스프레드에요 스프레드에요 스프레드 다 죽었어 에어 씨발 왜자꾸 빼기 붙이지 N으로 스프레드 해봐요 그 왜자꾸 저 따라와봐요 빼기 왜 붙어있어요 비시방님 N이로 와요 계속 N이로 와요 계속 N이로 와요 더 피지 말고 N이로 와요 카드는 안들어가기 조심하세요 좋아요 계속 빼요 계속 빼요 자 이 초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힐레드 내려와서 안정화해봐요 지금 웨스트 약해 5 4 3 2 빠질게 빠질게 내려와서 2 오른쪽 밑으로 빨리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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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가요 계속 계속 가요 지연 더 지켜줘 야 지연 안된다 스프레드 해요 그냥 스프레드 해요 가운데 세게 박히는데 우리 배틀마운트 쪽으로 가자 안되겠다 안되겠다 인도 와봐요 나 찾아봐요 나 찾아봐요 나 찾아와봐요 이스트 초코로 갈게요 이스트 초코로 이스트 초코로 초코 넘어가지마요 초코 넘어가지마요 넘어가지 말라고 기다려요 초코 밑에 있어요 초코 밑에 집니다 인도 5 4 3 2 다져 이거 웨스트 스프레드 웨스트 스프레드 2D 깔아줄게요 피 없으면 2D안에 있어요 여러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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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에서 스프레드 내 주변에서 스프레드 어디까지 가노 시발 이스트에 많아요 얘들 이스트에 많아요 기다려봐요 다음번 카운트 한번 칠거에요 님들 디베스 투게도 하면서 카운트 5 4 3 2 이게 대박인데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킬러 직분 조금 더 해줘요 이스트 브로링 팔베트 다 살아있죠 지금부터 가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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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로봇 찢어야돼 님들 기사이메 써요 기사이메 쓰고 스태프 패요 들어가 들어가 깊게 가야돼 놓아주지마 헤비메스치 다 써 더 참아 더 참아 이스트 5 4 2 아 씨발 박아봐요 박아보요 박아보요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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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에서 스프레드 해야돼요 그리아살률 수 있어 N에 온다 성벌이 탈수인다 나이스 좋아요 이스트 풀부시 로우 마무리 시켜줘 나이스 알버드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좀 인사이드 있는 거 큐토브를 쳐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인사이드 탱크 큐토브를 쳐도 돼요 인사이드 있는 분 참팀 스프버들도 빨리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인사이드 내 머리 나 찾았나요? 기다려 S로 좀 깊게 4 3 이거 이렇게 못떠트린다 미안해요 스프레드 한 번 더 할게요 네 파이벌이 괜찮나? 이스트 박힌다 박은거죠 저거 안 박았나? 한 번 박아 한 번 박아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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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푸쉬 계속 푸쉬 계속 푸쉬 계속 푸쉬 여러분 계속 걸어봐요 계속 걸어봐요 계속 걸어봐요 기다려 기다려 더 못해요 더 못해요 지금 한 번 막고 갈 거예요 지금 온다 막고 기다려봐요 이스트 와봐 이스트 와봐 그래 마일로 시발 미친 새끼야 뭐하는 거야 여러분 오른쪽 위트로 깊게 5 4 3 2 1 많이 못떠트렸나 이거? 우리 블록 많이 살아있어요 아직 덮으면서 스프레드 덮으면서 스프레드 우리 딜러가 1파티에 4명밖에 없애 딜러들 힘들 분들 안죽고 딜러들 조심해요 죽으면 안되요 딜러는 알겠죠? 네 아무도 죽으면 안되요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쫓아가봐요 쫓아가봐요 이스키들 캐슬 들어갈라 그러네 초크 넘어갈 때 조심히 시나면 살아있나? 시나면 살아있나?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님들 N으로 해서 넘어오세요 초크 초크 넘어서 기다려봐봐 더참아 더참아 지금 웨스트로 5 4 3 이거 진짜 됐다 이거 됐다 이제 이제 블롤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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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키들 도망가는거임 이 캐슬이꼬로 지금 휠이 깎았거든요 7번 나이스 샬로 힐업 그만 이 그만 쫓아가요 그만 쫓아가요 그만 쫓아가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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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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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더블 인사이드 킬 더블 괜찮아 지금 5 4 3 3 2 1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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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항스에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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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여러분 뺄 수 있어요? e sl 빨리 빼세요 건초왕님 앞에서 막아줘요 빼지 말고 건초왕님은 빼요 빼요 초크 내려오셔야 되요 초크 내려오셔야 되요 여러분 Break Nikki Students 어..어머.. 빼요 빼요 계속 빼요 걸어만 가면..왜..아니.. 네..계속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스트로 내려가서 이스트로 내려가서 이스트로 가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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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마 살아있나 우리 지금 빼요 빼요 이거 안죽어 이거 안죽어 빼요 빼요 더 빼요 더 빼요 우리 리규어 컴퓨터 기다려야 된다고요 일로와요 일로와요 나인드 가져와봐요 이 파티 몇명 살았어요 딜러? 3명이요 님들 지금 다리 좀 빼요 촉촉적으로 5 4 3 2 아 안됐네 이거 빠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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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쌍 빼요 네 S로 S로 인스트 조심해 왼쪽 위로 걸어요 왼쪽 위로 걸어요 컴 NW 워킹 NW 워킹 NW 워킹 NW 워킹 N 다음번 인사에 칠거에요 여러분 인사에 칠거에요 인사에 칠거에요 인사에 칠거에요 찾았나? 아 찾았나? 여러분 웨스트 5 4 3 웨스트 좀 깊어요 웨스트 좀 깊어요 네 여러분 다시 뺄게요 다시 뺄게요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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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사이드 조심 딜러는 빨리 도망가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여러분 뒤섞어요 여러분 뒤섞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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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멀어요 네 뒤섞어요 뒤섞게요 지금 이스트 얕게 5 4 3 2 왔던 길을 빨리 빼요 왔던 길을 빨리 빼요 왔던 길을 빨리 빼요 왔던 길을 빨리 빼요 못 뺄거 같으면 스프레드에요 뒤로 못 뺄거 같으면 스프레드에요 스프레드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샬로우 온다 샬로우 온다 배틀스님 오케이 나이스 주위기 깔았고요 오케이 푸시할게요 이거 우리가 때리면 안될거 막고 가야될거 같아요 여러분 알겠죠 딜러들 어디있어 오케이 네 잘 걸어와봐요 여러분 잘 걸어와봐요 탈바드 좀 들어가서 겸파 넣칠 수 있나 웨스트 좀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네 못 넘어가는거 지금 약계 5 4 3 내버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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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넘 카드가 어디가있노 수원 안 던져 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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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바로 와야지 내려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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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네 완전히 힐 받았으면 다시 앞으로 힐 받았으면 다시 앞으로 힐 받았으면 다시 앞으로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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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른쪽 밑으로 와요 오른쪽 밑으로 지금 온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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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빼드 채스 아 키바당 여러분 저희 오른쪽 밑으로 쭉 빼자 안되겠다 강심 유도할게요 강심 유도할게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5 4 3 2 1 인사이드 인사이드 더 못 죽여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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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지 말자 야 인사이드 갈아 이거 기세싸움이야 이거 인사이드 갈아요 스프레드 하면서 갈아봐요 생용기 생용기 있는 사람들 앞으로 몸던져요 생용기 있으면 앞으로 몸던져 생용기 없으면 빼요 생용기 없으면 사이드로 얘네들 턴 있어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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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인사이드 5 4 3 2 인사이드 인사이드 요요요요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쫓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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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쫓아가 코너 안쪽에 가드룸 플레이저 다음번에 기케 가서 끝낼게요 막으면서 기케 가는거에요 생용기 쓰면서 기케 가는거에요 알겠죠 대군 다 빠졌어요 지금 더 와봐 덮어 덮어 탱커 CC뎀 탱커 CC뎀 탱커 CC뎀 탱커 CC뎀 못 덥나 이것도 뚜 안쓸거에요 그냥 거기만 걸어요 에브리언 액스로 딥 5 파 3 2 캐슬 1몸 쥬개 캐슬 1몸 쥬개 캐슬 1몸 쥬개 디펜스 레디 오케이 오케이 이 기세를 몰아서 캐슬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기세를 몰아서 캐슬 안으로 들어오세요 스프레드에요. 들어가서 스프레드에요. 알겠죠? 왼쪽이랑 스프레드 들어가서 왼쪽이랑 스프레드 들어가서 왼쪽이랑 지금 일몰족이 바뀌는거 조심 일몰족이 아크 들어가는거 보이죠? 조심해요 저거 여러분 내가 신호주면 뛰어들어가 지금 기살매트 키고 다 뛰어요 깊게 오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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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 1 미쳤다 이거 한 번 빠지죠 한 번 빠지죠 이것도 안좋고 시발 잠깐만 마너가 없다 큰일났다 빼봐요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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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여러분 들어와서 자리잡을께요 들어와서 자리잡을께요 들어와서 자리잡을께요 여러분 도박 한 번 놓을까? 나 따라와봐요 나 따라와봐요 나 따라와봐요 못나간거 5 4 3 2 못나간거 못나간거 여러분 스프레드에요 스프레드 알겠죠?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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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벌고 준비해요 이번에 디펜스 잘되면요 쭉 뚫고 들어갈거에요 오케이 인사이드 병사치자 약에 거치나 이거 설마 저한테 박았어요 저한테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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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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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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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안정화하고 풀뿌시 할거에요 다시 스프레드 다시 스프레드 안에 병사잡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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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빨리 병사잡아요 계단쪽에 조심해 계단쪽에 조심해 계단쪽에 조심해 계단쪽에 조심해 여러분 디펜스 2개다 할거에요 초코족로컬스 가면서 다시 오 천천히 천천히 초코족으로 오 5,4,3,2,축구,축구, 비쳤다 비쳤다 못 터뜨려 이거? 괜찮아요? 천천히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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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거칠거에요 또? 또 샬로 거칠거에요? 무조건 샬로만 봐야 이 새끼들 지금 온다 온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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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짜리버님 제발 사라져요 누가 죽었지?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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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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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만 걸어요? 걷기만 걸어요? 걷기만 걸어요? 걷기만 걸어요? 걷기만 걸어요? 딜러들 빨리 좀 넘어와요 씨발 걷기만 좀 걸어봐봐 왜케 못걸어?